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계수가 나와 있지 않네요 뭔가 한계 반응물을 이용해서 이 계수 C를 맞춰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우리 언제나 이렇게 혼합형 문제였잖아요 이럴 때는 반응 전에 총 계수의 합이 3이었는데 C가 되고 있구나 라는 정도는 일단 인지하고 뭔가 늘어날지 증가할지는 모르겠어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실험 1에서 A는 모두 소모되었다 아 실험 1에서는 바로 A가 한계 반응물이구나 라는 걸 지금 준 거고요 그리고 실험 2에서는 누가 한계 반응물이야? B가 한계 반응물이야 라고 하는 걸 준 거야 여기서는 B가 한계 반응물이구나 라는 걸 준 거죠 이걸 알고서 이제 문제 자료를 좀 분석하러 가봅시다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자료가 나와 있죠 지금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 우리 전체의 변화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반응 전에 총 4N몰이었는데 반응 후가 되니까 2N몰이 됐네 얼만큼 감소했니? 그렇죠 2N만큼 감소했죠 2를 보니까 이번에는 5N에서 2N으로 총 몇 N 감소했다? 3N만큼 감소했다 어?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반응하는 양이 1과 2의 실제 반응량 반응하는 양은 2대 3이구나 다시 얘기해서 2가 1보다 2분의 3배 만큼 더 많이 반응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정말 정말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온 거죠 2분의 3배 더 많이 반응했다라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적어놓고 반응량 이 값을 우리 여기다 피 얘기 좀 할 것 같아서 여기다 끝에 놓을까요? 반응량이 2대 3이다라고 하는 걸 일단은 인지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아까처럼 자 그리고 좀 있다가 또 전체 질량을 요거를 써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봐보자 우리 혼합 유형 할 때 어떤 얘기 했었냐면 이런 얘기 했다 지금 보니까는 어? 실험 원에 보니까 전체의 몰수가 지금 4N에서 2N으로 지금 2분의 1배가 감소하고 있죠? 총 처음 부피의 2분의 1배 감소하고 있어 지금 보면은 감소하고 있으니까 부피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일단 3에서 C는 C로 갈 때 분명히 감소할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C라는 값은 3보다는 작은 값일 거란 얘기야 그럼 3보다 작은 이러한 계수는 무조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C는 1 또는 2가 되겠죠 그치? 자 근데 그럼 봐봐 만약에 C가 1이었어 그럼 3에서 1 이렇게 감소하겠지? 또는 C가 2였어 3에서 2 감소하겠지?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했죠 혼합기체에서는요 이렇게 감소할 때 얘는 지금 보면은 이 계수만큼 즉 계수만큼 전부 반응했을 때 만약에 1로 감소했다면 처음 부피의 3분의 1배만큼 최대 감소할 수 있고요 3에서 2로 갈 때는 처음 부피의 최대 3분의 2만큼 감소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실험 원에 보니까 2분의 1배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처음 부피의 최대 3분의 2배만큼 감소할 수 있는 얘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감소했잖아 그치? 2분의 1배 감소했다는 얘기는 3분의 2배 감소한 것보다 더 많이 감소한 거야 최대 만약에 2였다면 3분의 2까지 감소할 수 있는데 얘가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C라는 값은 1은 안 되니까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치? 이런 특징들을 알면 우리가 한 번 더 가정을 세워서 풀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앞에 있던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 반가운 시간에 얘기해줬던 그 특징지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뭘 구했지? 그치? 개수를 구했지? B가 바로 C가 되고 있구나 자, 그랬는데 얘가 2N 감소하고 있네 자, 우리 지금 개수합 보니까 3에서 1로 지금 1과 2 감소하고 있죠 2 감소한다는 얘기는 한 판 반응했을 때 즉, 개수만큼 반응했을 때 얘가 A가 1만큼 반응하고 B가 2만큼 즉, 개수만큼 반응해서 C는 얼만큼 나올 때? 1만큼 나올 때가 바로 전체적으로 몇 감소했다? 2만큼 감소야 근데 실험 1에서는 2N만큼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N만큼 반응시키고 2N만큼 반응시켜서 C를 N만큼 형성시키면 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2N만큼 감소하는 거 맞지? 그러면은 반응을 시켜봤을 때 C는 N만큼 나오고요 근데 지금 보면 실험 1에서 A가 한 개 많은 물이라면 얘는 없었겠지? 그럼 반응 전에 N만큼 존재를 했겠다 그치? 자, 그리고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보니까 반응 전에 총 4N이어야 되고요 반응 후는 총 2N이어야 된단 말이야 나와 있지, 그치? 그러니까 남아있는 B는 N 더하기 바로 N 해서 2N이었고 아, N만큼 남았다는 얘기는 애초에 3N만큼 있었겠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더해서 4N이 만들어지네요 아, 반응 전에 A와 B의 몰수는 A는 N몰이었고 B는 3N몰이어서 그래서 4N이 되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이때 남아있는 몰수는 뭐야 여기는 B가 남고 여기는 C가 남아서 아, B가 N몰 그리고 C가 N몰 해가지고 총 2N몰이 있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넘어가서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도 할 수 있겠다 얘는 지금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반응량이 2분의 3배라고 했어 다시 얘기해서 얘가 N몰 만큼 반응했다면 두 번째 얘가 지금 실험1이었다면 실험2에서는 얘가 2분의 3배 2분의 3배 더 많이 반응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그럼 얘는 1.5N만큼 반응하고 얘 2분의 3배니까 3N만큼 반응해서 2분의 3배 해주면 똑같이 1.5N만큼 생기면 되겠죠 C가 그러면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C는 1.5N 남고 그치 여기서 한계 반응을 B라고 했으니까 B는 없겠고요 그리고 반응 후에 총 얼만큼 존재해야 돼? 2N만큼 존재해야 되니까 반응 전에는요 5N만큼 존재해야 돼 그럼 요거를 충족시키려면 A는 0.5N이 남았겠다 그래서 더했을 때 2N돼야 되니까 아, 반응 전에 2N이 있었나봐 그리고 B는 전부 반응해야 되니까 3N이 있었나봐 그래서 5N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A는 반응 전에 2N이 있었고 B는 반응 전에 3N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5N이었고 여기서의 반응 후에는요 A가 남는 거죠 그래서 A가 0.5N 그리고 C는 1.5N 이렇게 2배만큼 나와서 2N, 아, 2배가 아니라 2분의 3배였죠 그래서 2N은 충족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 지금 보니까는 전체 직체의 질량이 나와있는데 어차피 반응 전 후에 전체 직체의 질량은 똑같잖아, 그치? 근데 반응 전에 B는요 3N만큼 똑같이 존재했는데 지금 A만 M몰만큼 증가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차이만큼 즉, 얘는 28g만큼 차이가 있는데 이 28g만큼의 차이는 A, M몰의 차이였나봐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아, A라고 하는 기체는요 M몰 M몰이 바로 28g이구나라고 하는 거 즉, 얘는 지금 34g은 지금 A가 M몰 있고 B가 3M몰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얘가 28g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B, 3M몰은 얼만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 어, 6g만큼 차지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그치? 음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어, 질량 B를 조금 세워봅시다 질량 B를 세워보면 어, A랑 B랑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 A가 28 질량이 28g이면 B는요 어, 총 6g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몰수를 비교한다면 얘는 M몰이면 얘는 3M몰인 거지 1대 3인 거죠 몰수가 1대 3 그래서 얘네들의 분자량 B를 구한다고 치면 얘네들의 분자량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치 28대 2가 된다라고 하는 거 뭐 14대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와 B의 분자량 B도 구할 수가 있었다 기역, 니은, 디귿을 좀 보시면요 기역 실험 1과 2에서 반응 전에 B의 몰수는 같다 어, 같다라는 걸 우리 구했죠 맞고요 어, 니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전에도 사실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봐봐 반응 후에 C의 질량을 물어봤어 근데 실험 1과 2를 비교해래 반응량이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 2분의 3배라며 그러면은 2는요 원에서보다 무조건 2분의 3배만큼 C의 질량이 더 많이 나와줘야겠지 2배가 아니라 2분의 3배라고 직접 얘를 계산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야겠죠 마지막 디귿 어, A와 B 분자량 구했죠 열, 일 일곱 배가 아니라 14배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만 맞는 기역만 맞는 1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